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73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3년 제1차 정책토론회가 복지TV에서 1대1 수어로 방송됐습니다. 정책토론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가운데 복지TV는 해당 방송의 1대1 수어 서비스를 포함해 동시 생중계했는데요. 특히 복지TV는 1대1 수어 통역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힘을 더했습니다. 복지TV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방송토론회에서도 국내 선거방송토론 최초로 1대1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와 정보 접근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제도 등의 안내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는 선배 공무원들이 출연해 공무원 합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8월 부산에서는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리는데요. 입체 3D 가상공간을 활용한 메타버스가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리는 동안 가상공간에서 국제포럼과 문화예술 전시공연,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는 온라인을 통해 실제 행사 장소인 백스코를 가상으로 구현한 대회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가상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내외국인의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부산세계장애인대회는 대전왕과 장애를 주제로 오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